서로 인사하세요. 죽게 세임받는 기뻄을 누립시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전해드릴 것이 뭐냐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지요. 237이 뭐 237이 전세계 237이나 전세계 전세계 치유 전세계 치유해야 돼요 치유 237 나라가요 70억이 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느님 형상이 안되고 다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치유해서 하느님 형상 해보시게 되고 이 일에 우리가 뭐 되자? 스미떼장입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아침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무식한 갈리리 어부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행기 뭐가 있어요 따라한 것밖에 없어서 순종했는데 스미떼 2000년 동안 계속 베드로 하고 있잖아 2000년에 스미떼 그러니까 한 번을 순종하면 천년의 응답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년의 응답은 천년 천년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이 2000년 2000년이 뭐예요? 영원의 응답이라 우리보다 훨씬 못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았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훨씬 낮았지 어부들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순종만 하고 따라오면 서미스로 서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너무 예배 순수가 너무 커리하게 좋고 또 특송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 특송은요 사실은 부를 때 미국에서 부른 찬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찬양을 열 동영상을 보면요 같이 막 불러요 같이 일어나서 같이 막 영으로 영을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으로 찬양하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도 아직 치유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라면 같이 막 찬양이 불러줘야 된대요 누가 잘하노? 누가 못하노? 저건 전공이네 저건 전공 아니네 앉아가서 평가하고 앉아요 평가하고 그러니 이 수준이 말이요 이 수준이 아주 하... 제가 볼 때는 외국에 이 사람들이 하는 찬양은 분위기가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끝내줍니다 컴컴한 무슨 굴 같은 곳에서 찬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타 들고 보면 명액 나와서 찬양, 이걸 하는데 막 쿯... 이렇게... 내가 유튜브 찬양을 많이 보거든요 오늘 나온 최정은도요 내가 유튜브 딱 보니까 이 찬양이 좋아. 그래서 내가 연습장롤에 보내세요. 그리고 초청한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오늘 찬양 좋죠? 찬양의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오늘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영향이 맑아집니다. 찬양 들으면 허감이 물러가요. 미웠고 싸우고 분쟁나고 집에 마누라고 싸움했거든 찬양 드세요. 그러면 미웠고 싹 물러가버렸대요. 한 아내가 카드 청구서를 딱 보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그렇게 술을 자주 마셔요. 술값이 너무 나오잖아. 이러니까 남편이 사도 난말하네. 너는 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냐. 그거는 내가 당신 앞에 예뻐 보이려고 하잖아. 남편이 나도 당신 예뻐 보이려고 마시는 거야. 뭐 하여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 좋아요. 서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거에요. 서로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윙크할 때요. 윙크를 어떻게 해요. 한눈 감고 하지요. 왜 한눈 감고 해요. 왜 한눈 감고 하냐고. 당신 단점은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겠다. 이게 윙크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윙크하는 것도요. 나 당신 단점 많이 아는데 안 봐. 지금부터 장점만 볼 거야. 윙크.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윙크를 왜 하느냐. 평생 내가 당신의 좋은 장점만 보고 내가 살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사람 단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뭐에요. 단점만 찍어대는 것이 율법이에요. 복음이 뭐에요. 단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굿파인더 그랬죠. 그렇게 좋은 점만 모으니 좋은 점. 못된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꼭 안 되는 것만 찍어대요. 좋은 거 다 놔두고. 나쁜 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찍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눈이 있잖아요. 볼테르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의 볼테르 아시죠. 볼테르가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두 눈이 있다. 한 눈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하고 한 눈은 안 좋은 점 단점을 보게 한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뜨고 살고 있습니까. 예원교가 올 때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요. 장점만 보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그게 이제 회장단 회장. 회장은 그래야 돼요. 회장은 회원들을 볼 때 좋은 점만 보여야 돼요. 좋은 점. 좋은 지도자들은 그래야 돼요. 좋은 점. 단점 보지 마. 좋은 점. 몸이 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하게 칭찬을 채워주면요. 칭찬하면 뭐도 춤춘다. 고래도 춤을 춰요. 춤을 춰요. 칭찬하면 참 사람 다 좋아요. 더더구나 여자들은 칭찬하면 무지 좋아요. 칭찬만 해야 돼요. 사실은. 아홉 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단점 만 하면 왕창 말짱 흘리돼요.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장점만 보는 그러한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도록 지금부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가 그래야 됩니다. 남녀 전도회. 항상 상대의 장점만 보세요. 좋은 점. 그런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교회 나와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상처예요. 상처. 맨날 지적만땅하고 살아가지고 집에서부터 해가지고 학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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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것만 계속 찌그대. 좋은 점 들어본 적이 없어. 잘한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못한다 안 된다 소리만 찌그대가지고 그것이 뭐요. 우리가 각인이 돼가지고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도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 찌그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유받을 체질이란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점을 찍어대. 좋은 점을 청취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제정신 때는 그걸 하는데 제정신 때는 이게 상관적으로 또 찍어댄다. 이거 워낙 그렇게 지역당하고 살아가지고 부산은 더 그래요. 경남 쪽에는 더 심합니다. 지적이 굉장히 심해요. 무조건 욕이고 무조건 지적이고 무조건 저주고 이 문디새끼야 그렇게 돼가지고 문화 자체가 완전 귀신 문화예요. 경남 쪽 경북은 조금 나아요. 전남하고 전북이 다르잖아요. 전북은 사람들 좀 점잖어요. 전남은 또 경남같이 막 가요. 그냥 말을 말이 세요. 그러니까 세단 말 그래서 내가 경남인지 경북인지 딱 보면 그 사람을 빨리 분석을 합니다. 전남인지 전북인지도 전주 사람들과 같이 점잖합니다. 그런데 이 전남 광주만 갔다가 쎕니다. 말투부터 쎄요. 그러니까 이 목포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바닷가 쪽으로 목포 하면 부산 부산 말할 것도 없고 부산 쎕니다. 쎄. 이 바닷가 쪽 물이 파도가 치고 안 되는요. 말 자체가 막 엄청 소리 크고 싸우는 것도 하니까 서울 사람들 놀란다니까요. 우리는 안 싸우는데 싸우는 게 상처 많아요. 우리 민족들은요. 실제로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 상처는 줄도 모르고 상처받거든요. 상처받았다. 우리가 배부른 소리에 샀네. 그 정도로 상처가 많아요. 와 나 너무 슬프다. 나 시험들다. 아이고 시험 그걸 시험이라고 들었냐 할 정도로 시험 많이 받았어요. 묻지를 마세요. 교회에서도 막 방석이 목사님이 장훈이 싸우는데 어릴 때 보면 막 방석이 그때는 신발 벗고 들어오거든요. 교회가 다 신발 벗고 마루기 때문에 방석이잖아요. 방석 날라가고 밟고 던지고 그 상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와서 또 상처 또 상처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그냥 주공격이 교회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녀 임원들은요. 우리 특별히 회장인들이 아니라 회장단 회장단들은요. 주님 마음으로 어머니가 자식 덕을 키우듯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전도에 절대로 그 부문이 여기서 아니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회원 하나가 말이에요. 딱 한 소리 해요. 할 때 기분 팍 회장을 팍 찌른다 말이에요. 그럼 기 팍 죽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아 저 사람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래봐야 돼요. 아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도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일곱 번씩 몇 번 용서해주라? 일은 분. 일은 분이 얼마요? 똑같은 잘못을 내게 칠칠이 사십구 490번을 똑같은 짓을 해도 용서해주라.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우리 사회의 현장이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왜 오늘 회장 우리 남녀 전도회 위원회에서 회장들만 모이고 회장단 세미나 합니까?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라고 하면 치유받으라고 제가 장로하다가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니까 오만 사람이 다 와요. 오만 사람이 다 와서 오만 일이 다이나요. 자동차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우선 전도사가 교인하고 싸웁니까? 우선 전도사가 교인인데 상처받습니까? 그럼 무슨 목표를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죽이는 거예요. 자동심 다 다 깨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하시더라니까 그러다 하나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아니면 이길 길이 없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회 회장하면서요. 존심 상한 일 막 답답한 일 말이죠. 그걸 다 여러분 풍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그래서 이 남녀 전도회는요. 모든 기관을요. 살려낼 수 있는 교회 전체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혈이라면 혈 아시죠? 혈 혈이라면 혈 혈이 그냥 막 혈이 안 통하면요. 마피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혈이 다 관을 통해 다 관을 통해 다 가야 돼. 모든 기관 부서의 전도에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맡아서 할 때 시간 또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바쁘고 피곤한데 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서시는 시간표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이야기했고 또 못 듣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면 제가 전도회 회장을 했어요. 남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46년생에서 딱 보니까 여덟 명 여덟 명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어디 회장하냐 싶어 좋은 시민 상해가지고 교회 가서 명단 달래 했어요. 우리 해당되는 명단 다 받아가지고 토요일마다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신방 갑니다. 신방 갔어요. 4명 딱 타고 운전하고 4명 딱 타고 이면 4시 딱 타고 갔어요. 신방 갑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필요 없이 그 명단 재정 명단 다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명단 그래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또 가보면 어떤 사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있고 어느 사람이 양복 좀 하고 양복 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사하고 아이고 명함 기호하나 그 오면 무의 의미 있어요. 자 3명은 바지 맞추세요. 나는 한 불 맞출게. 이래서 옷을 하나 맞춰야 그래도 이 사람이 고맙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한 불 맞추고 임원들은 바지만 하나 맞추고 그래가지고 소통하고 왔단 말이에요. 양복 맞춰 입었는데 이 옷이 얼마나 잘 못됐는지 버스를 타는데 이게 안 잡혀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 양화점 하더라고 그때는 구두가 기승화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구두를 맞춰 신었는데 그때 기승화는 행편이 없었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맞춰서 신었는데 각대에 관양하지만 하더라고 요즘 구두 잘 됩니까 아이가 요즘 기승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잘 안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종이하고 가져오세요. 자고 가져오세요. 주일날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배 딱 끝나면 그 넓은 임원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주 일 모여서 간식 점심 먹고 간식하고 나누면서 모여서 전도회별로 그렇게 모인 게 한 30명 모였다. 전도회 30명 많이 모이거든요. 우리 나이 그래가지고 뚝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성경 공부를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끼리 내가 포럼 인도하면서 쇠어 하고 그렇게 기도해 하고 이랬는데 끝나고 나서 집사님 구두 맞춰주세요. 구두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한 30걸로 맞췄어요. 아이고 3만원이요 3만원 그때 3만원씩 다음주 다 가져오세요. 회장이 그러니까 예 3만원이요. 여기 집으로는 부지런해서 구두를 다 맞췄어요. 두 중간 후에 가져왔어요. 구두 가져왔는데 샘플 가져온 게 뭐냐 까만 거하고 자주색 두 개였어요. 이거를 가져왔는데 다 까만 거 자주색 주문했어요. 딱 신발 구두 다 가져와서 신했는데 그 다음주에 교회에 왔는데 신발이 똑같아 자주색 까만색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생각을 못했네 신고와가지고 성경공부하고 신발 신으려는 게 신발이 똑같으니까 이게 맞춘 게 말짱한 일이야. 대강끼 맞춰가 이름 섭시다. 안에 갖다가 자기름 나는 고머리 정신 이깔 막 돌려가니까 이 신발 안에 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살장 산다. 우리 이 집 살 다 팔아줍시다. 살. 이 살이 아니고 쌀 다 그리고 딱 다 병원들 다 이 집 쌀 팔아줍시다. 그리고 전부 다 열려가지고 다 이 집 쌀 그리고 이문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그렇게 신발합주가 해주니까 이 소문이 나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전도회가 확 사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기간을 맡아가지고 평생 간정을 안 할 기간에 하나도 없어요. 평생 간정이야 자랑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오 전국 집회 다닌이야 전국 1년에 100개씩 집사 장로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하는 건요 직분을 통해서 올인하면요 인생작품이 나와요. 난 몰라 내만 알아 내가 하나님과의 이명기약 속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아 하나님이 작품을 두러난 것이 있어 정거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설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저는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에다가 교회에서 구역장보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장로까지 했잖아요 사업도 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내가 안 해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모태신앙이다 그냥 내가 기관정거 뭐든지 구역장부터 평생 간정이라니까 10배 이상 심지어 100배 이상 청년에 30명 데리고 1081명까지 30명 데리고 1081명까지 이분 놀라지도 않아요 140명 유년부 아이들을 350명까지 최하 배 이상 그 대신에 1년 이상 안 했어요 올인 시간 물길 싹 다 24 25 영원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맡겨주시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하고 벌벌 떨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뭐 있어야 무슨 대강하지 최선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의 응답 줬어버렸대요 난 더 달라 할 게 없어요 더 달라 소원의 하나밖에 없어요 237 오천종종 아멘 본땅 헌당 그 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회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있는 직분을 부덕불 부담되지만 했더니 뭐요 나부터 치유하신다고 일단 복을 받으려면요 237 나라 썸이 되려고 하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이 쓰시느냐 내가 치유가 되어야 돼 치유가 무슨 그릇이 준비가 돼야 서지 그 그릇 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비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런 그릇 가지고 문 237은커녕 지복음에도 안 돼 있는 거를 뭐 안되지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첫째 상처를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이러면 새끼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회장 윤모호사님도 내가 제일 가까이잖아요 엄청 성질 잘 낸다고 근데 그때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날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순간적인 지나가는 거지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에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적 여러분은 기도하세요 치유자 회장단 회장 회장이라면 보통 예원교회 남녀 전도회 내가 회장이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몰라서 예원교회 어떤 교회인지 다른 데는 교육자들도 겁이 났으면 못하여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예원교회는 엄청난 교회인 줄 알아요 실제로 최고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인데 영적 치유 치유가 이 시대가 뭐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치유가 필요한 시대다 치유가 뭐예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문제 원인 이거를 진단해야 돼 진단 진단해야 돼 보험관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톡 털어서 창세기 3장인데요 창세기 3장이 뭘 말합니까 이게 뭘 말해 한마디로 자기 중심 성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은 조절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조절이 안 돼 조절 조절 능력 상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인기피증 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렇게 되면 학교 그것도 공동체 부적응 적응이 잘 안 돼 혼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마음에 화가 꽉 차 있어요 마음에 화가 꽉 차 있어가지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래서 이 증거로 뭐가 나오느냐 자살 살인 자살이나 살인은 같은 말입니다 자살은 자기중심 살인은 남죽이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마음 자기중심 쪽 차가 강한 사람들이요 이래가지고 깊어지면 이렇게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지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욕했다는 거지요 자기를 꼴쳐봤다는 거지요 뭐 참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 들었잖아요 지금 마음속에 감정에 분노가 꽉 찬 사람이 50%에요 50% 두 명이 한 명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오심 안 그래 마약도 많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 정신이 지금 뭐 뉴스 나오잖아요 뭐 가다가 찰방 때리다 목 졸라 전부 정신분이 이런 거요 치유받을 사람들이거든요 모르니까 잡아가다 넣어본다 다행스럽게 본인이 반성하고 깨달으면 치유가 될지 몰라도 그 힘든 또 나오면 또 열받치면 또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겠어요 창세기 6장이 뭐예요 우리 회장단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여러분이 사회가 해야 돼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 혼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핵심은 가치관 혼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 정신 영혼 여기에 딱 각인되어 버렸어요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발생된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된 거죠 이거 딱 가치관이 자기 가치관을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이제 세계관이 자기 가치관뿐만 아니라 세계관 혼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세상에서 자기 성공의 관점에서 자기 유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럼 어떻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갑자기 문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 세상 성공 중심의 자기 가치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유가 그거든요 자기 어떤 존재라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유익을 보기 위해서 온갖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보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뉴스가 나온 게 다 무너진 거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한 사업들이 다 무너진 거 바벨탑 완전히 현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치유의 핵심입니다 자 치유를 해야 되는데 자 치유 시대 치유를 필요한 시대인데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 핵심이 뭐냐 핵심은 언약 말씀이죠 언약적 새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새틀을 갖추라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첫째로 보금 각인입니다 보금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보금이 각인이 뭐냐 보금은 다 60권 다 로고스인데 나의 보금 나의 보금이 각인되어야 돼요 나의 보금 보금 보면 나의 보금 내 거 내 거 하나님의 나에게 오신 나의 보금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을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 그러죠 근본 문제 이것을 이기는 정답이 됩니다 정답 무슨 말입니까 1장 1절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요 여러분의 답이 났다고 하면 매일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와요 부부 사이에 또 여러분의 사회 현장에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순간순간 되기 바랍니다 교회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돼야 된다 이 근본 문제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단계 1장 3절 창세기 6장 6장은 뭡니까 6장은 다시 말하면 타락문화죠 타락문화 이 세상이 우리가 살면서 이 살고 있는 현장은 완전히 타락문화의 해답이 돼야 된다 1장 3절이 1장 3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 비밀을 맛보게 하는 보금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 보금 문화를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맛보려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런 지금 막 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뭘 누리고 있습니까 이 주일을 온종일 하나님 나라 누르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안 피곤해 그게 특징입니다 더 힘이나 월요병 없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 억지로 있다 보니까 엄청 피곤해 그래서 불신자처럼 월요병이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 받은 하나님 저는 교회에 종일 종일 있다가 갔는데 안 피곤해 여러분은 지금은 남편입니다 저는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왜냐 주일날 하루 쉬는데 월요병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교회에 와 앉았는데 장로가 새벽도 안 나와요 그거는 그 당시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나오지만 남은 이상하지 도리어 장로가 무슨 문제였나 어떻게 나오는데 그러지만 내 때는요 내 때는요 종일 이따 저녁 7시 저녁예배입니다 7시 8시 저녁예배 드려요 그러면 끝나면 몇시냐 10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10시 돼야 그럼 월요일 아침에 또 전투하러 나가잖아요 사업장 현장으로 365일 단 하루는 쉬는 없어 교육자도 월요일 쉬어 그때도 우린 없어 그럼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더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고 이게 이건 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름은 좀 피곤하거든 아 내가 은혜를 덜 받았구나 집에서 다시 봐 다시 봐 설교 다시 들어 힘 솟아날 거니까 아멘 자 장세기 사형일장 8절은 장세기 11장 자 11장은 뭡니까 11장은 사단 지배죠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응답이 1장 8절이에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못 이기요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왜 그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이길 힘을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위 주시고 꾸짖지 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주옵소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주에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가야 주옵소서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내게 세모라 가야 주옵소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로 역사인 주는 내게 갱제임을 열어줘 주옵소서 그 언약 기도니까 하나님 안 들을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시간별 따라 하신다니까 불신자들은 세상 방법이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이걸 다 이게 성령 충만해야 일정 발표되어 사단을 지배한다니까 사단을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지 밀려라는 목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무슨 말 했냐 하니까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각과 생각과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의 비중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냐 이거예요 이 사업이래요 말씀이 얼마나 나를 잡고 있냐 말씀 비중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강단 흐름 여러분들이 회장 정도 되면 강단 메시지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는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요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한 열 분 은혜 받으면요 그건 다 저절로 외워져요 아멘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쫙쫙쫙쫙 메시지 나오죠 그러면 야 우리 회장님 야 내보다 훨씬 늦게 왔는데 엄청 메시지 다 깨뚫고 있고 입에서 막 언약이 쫄쫙쫙쫙 흐르네 다르잖아요 이 영적 지도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영적으로 존경이 되어야 돼요 영적보다 앞서 있어야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거 뭐 완전히 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좀 다르잖아요 용어가 다르잖아요 용어 쓰는 게 다르잖아요 용어도 쓸 줄 모르고 어설프고 오늘 우리 뭐 이소나 집사가 사회를 자부하신다마는 기빈 여러분의 사과 뭔 기분이요 내가 들으면 저기 어디 사회랑 맨날 밖에서 사회받나 회장 여러분 기빈 여러분 더 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빈 여러분이 아니라 회장님들 여러분 사회 잘 봐요 똑똑하게 잘 봐요 기빈 하지마 기빈 없어 말씀 비중 이런 말씀의 비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솔직히 내가 설계해놓고 내가 잊어본 부분인데 내 앞에서 말할 때가 깜짝 놀래요 야 말씀 잡고 있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삶속에 적용하고 있구나 는 느끼질 못해 말씀 비중 그게 활력 생활의 활력 내 영적 생활의 활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의 비중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처럼 집사장로 할 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나왔다니까 이거 그냥 말씀이 한 50번씩 들었다니까 테이프가 그 당시 늘어지도록 왜냐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또 듣고 또 듣고 요거 때 뭐였지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듣다 보니까 뭐 그냥 다 해야지 보니까 그럼 기도하면 입에서 줄줄줄 어떤 놈이 요즘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했어요 내가 초창기의 역량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누구냐 조영기 목사였어요 군대에서 말해요 3년 동안 순복음 신학 다니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막 완전히 막 그냥 나는 조영기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와 이게 도대체 나는 우리 보수 합동처에서만 자라가지고 맨날 그렇게 정지하고 맨날 판단하고 이것만 듣는데 이거 아니고 완전히 치유하는 메시지라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한 그건 한 심멸 달달 해왔다 이게 말씀 보고 순복음 뉴스 지라고 종이 있습니다 신문 같은 거 수용로 교회 그 영향을 자료받아가지고 짱 요리해가지고 이거 막 합동처에 나오는 거 너무 꼬리따분하고 너무 막 이론적이고 이러니까 이걸 막 확 치유하는 거니까 내가 확 역사에 나쁜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야 믿는 이제 넘치지 못하는 거 이러면 오늘 때 참 좋나 싶다 하면서 막 했단 말이야 여러분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은혜는 내일 오지 않아요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해라 그래야 새틀 인생으로 자꾸 변화돼요 새틀 예틀을 자꾸 하나씩 떼어내면서 떼어내면서 하나씩 떼어내면서 새틀로 자꾸 바꾸어 가야 돼요 새틀 바꾸어 가야 돼요 기도뿔입니다 자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은요 기도의 뿔을 기도뿔을 여러분이 나의 기도 콘텐츠 있어야 돼요 콘텐츠 나의 기도 쫙 있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쫙 기도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평소 때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기도 내용을 한번 말해보세요 쫙 나와야 돼요 쫙 나와버려야 돼요 그기에는 뭐가 시대느냐 이 여러분이 사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지구촌을 한 바퀴 돌려야 돼요 그 정도 기도점을 만드세요 콘텐츠를 쫙 만드는 저는 뭐 방송국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방송국이 이정근 요네스 마르커 안드로스 이 방송하는 사장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근 요네스 마르커 안드로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아프리카 지금 유럽 스위스거든요 본부가 요네스는 그리고 이 유럽 모슬렘 마르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회가 167방송을 통해서 구원의교로 작장 죽게 돌아가야 좋옵소서 그래 나오잖아요 R2G 방송을 통해 방송하나봐요 알류 동남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렘 전역 미국 전역 전도자들 훈련 받는 현장 되가야 좋옵소서 평신도는 중자들은 냄누서 목회도 어디나 김천은 이동편 스내드 모크 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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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를 한바퀴 쭉 도는데 쫙 도는데 10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컨텐츠 기도의 컨텐츠 한번 딱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졸다가도 그 기도만 하면 돼 양심상 하루에 최소한도 두 분 이상은 해야 자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뿌려내야 돼요 강단은약 자고 깊은 목상기도 속에 탁 틀을 맞추세요 켄 가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 사람 뭔 책을 썼냐 목상하는 삶 그랬어요 자 이분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음악가가 박자 박자와 리듬 감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음악가는 그렇잖아요 리듬 감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리듬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리듬 맞춰야 돼요 그게 묵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과 행동 생각 이걸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말씀으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은약교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은약교 말씀 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만들지 마세요 만들면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공강을 초월해서 보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237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주역이 되가야 주옵사사 전도 체질 나의 전도가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내 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전도 하시겠습니다마는 나의 전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교회대로는 겁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그 사람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꽝꽝 묶여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 48자 운명 그 불신자 상태 못 풉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것이 풀어주면 뭐예요 자유하죠 그죠 묶여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막 벌벌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거 풀어주면 자유케 되잖아요 자유 복음은 뭐예요 자유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면 자유케 해주는 그 자유 예수님 사람은 여러분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이거 완전히 끝난 사람들인데 그 정도가 언약자고 언약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여러분 회장 교회 하나님 직분을 줘도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가슴을 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서시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서시구나 하나님 나를 서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마음껏 서신다니까 너무 자기가 강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설다고 하는데 자꾸 못한대 그래요 못한대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나이 40여 씨나 가서 개척하는데 내 동기가 800명입니다 강호인역 황상배 여기 뭐 많아요 우리 동기들이 동기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전도총회 안에 우리 달라빵 안에서 동기들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고 전체 통틀에 800명 하나님이 제일 나이 많은 나를 제일 열 살이나 많은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다 알잖아요 저거 다 하고 동기들 다 하잖아요 뭐 저 다른 바 안 해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뭐 늘음 능력 보고 내 환경 보고 이거 보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 축복 믿고 많은 묶인 자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현장 상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진단 우리 영적 의사를 그랬잖아요 의사는 진단을 해주셔야 되지 그죠 여러분이 진단을 불신자 딱 진단을 해주셔야 돼 지금 시대가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삼단체 통한 거짓 치유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치유 거짓 치유 많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갈수록 마태문 12장 43질로 47질로 오면요 전해보다 더 갈수록 더해지면 우리 아이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후손들 말이죠 지금 은약 정확하게 안 오면 나중에 그냥 문제 오면 감당 못한다니까 지금 애들이 그래도 뭐 어리고 하니까 잘 몰라도 여러분 앞으로 그 애들 살아간대 사단이 지금 역사 보다 갑질로 도웁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발전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야말로 점점점점 살기는 편리할지 몰라도 영직의 문제는 더 많이 온다니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때가 마지막이 다 돼가기 때문에 발악을 한다니까요 발악을 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금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 시스템 보금 깔면 치유할 치유 시스템 이걸 깔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랩넛들을 진짜 여름 자녀들 여름 후손들 은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랩넛 살려서 섬의를 구축해야 돼요 자 두 번째 2, 3, 7 서밋입니다 2, 3, 7 서밋이 뭐냐 C, V, D, I, P 많이 여러분 듣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의 체질화 돼야 돼요 체질화 돼야 돼요 카브넌트 자 말씀이죠 말씀 첫째가 카브넌트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미리 보기 모든 문제사건을 은약적 보금적 관점에서 모든 문제사건을 해석하는 힘이세요 힘 이 힘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힘 힘이세요 힘 알았다가 아니에요 귀신도 더 잘 알아요 은약 다 알아요 이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들을 때마다 이것을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미리 될 일을 보게 하신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카브넌트가 모든 것을 말씀과 대입시켜야 돼요 이게 카브넌트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서 말씀의 의지에서 그 물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의 의지에서 그 물 내리니까 찢어지더라 그랬지 찢어지더라 밤새도록 못 잡아요 말씀의 순종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령 9장 1절 15절에 다메석 도상에서 예수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를 가서 3년이 있었어요 3년은 뭐합니까 부활하자 예수님 만났으면 그냥 전도하자 그 3년 아라비아로 왔습니다 아라비아 가서 사막에서 3년 동안 예수님에서 뭐했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각인뿔이 채질이 그랬어요 완전히 채질화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1 3 8 또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완전히 채질될 때까지 바로 그랬습니다 1 3 8 완전히 각인뿔이 채질되도록 1 3 8 뭡니까 시작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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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기반이에요 아시겠어요 언약기반의 기초가 딱 딱 콘크리트 완전히 그냥 반석같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째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났습니까 답났어요 답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모카 유혹해입니다 답나는 사람 특징 어떤 문제 나를 보고도 실망할 것도 없고 너를 보고도 실망할 것도 없어 이게 답나는 사람입니다 답 안다는 사람은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분 나쁘고 막 햇빛 났다 비 왔다가 날립니다 답 안 났다는 증거예요 업다운이 심합니다 무슨 너무 복음이 그래요 일심정심 지속 아멘 천명 천명 사명 아멘 그러니까 일심정심 지속이지 뭘 말 한마디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하니 안 하니 그게 다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라 그래서 답난 사람 답 안 난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계속 말하는데 나는 답이 확실하게 나 그거라고 아멘 하고 나는 체험이 안 됩니다 그것 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사실 1장 1절이 답이 안 안 돼 그 다음 하나도 안 되지 뭘 안 된다고 안 된 사람들 그 될 들 기도하세요 뭐 너무 집사가 술을 처먹어 마누라 때리고 그래요 술은 먹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술도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럼 집어가 조용히 자지 그걸 가지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가짜가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오연해 덮고 있다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비전 비전 아닙니까 뭔 비전입니까 미리 보기 했으면 이제는 뭐냐 봤으면 미리 갖기 내 거로 다 갖기 미리 갖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사역 이중포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요 우리가 뭘 가질 겁니까 2, 3, 7입니다 2, 3, 7 2, 3, 7 복음합니다 이거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예수님 비전이에요 이거 밖에 없어요 예수님 비전 2, 3, 7를 하나 복음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파올이 이 비전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의 지시하시니까 이 모든 족수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개하라 이거 하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목숨까지 다 끼잖아 이 사명받고 막 뛰었다니까 우리 남녀 전두회 회장님들 올해 벌써 반갑니다 11월 달 되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5, 6개월 동안 우리 위원회 안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 기관 한번 배로 한 분씩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를 하든지 온라인 하든지 오프라인 하든지 뭘 뭘 하든지 라면집을 라미 끓여 먹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휴 목사님 코로나19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못 이깁니까 그거 못 이긴 하나님입니까 사단이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사단이 심부름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자 드림 자 미리 보고 미리 가졌으면 이제는 뭐요 미리 누리라 미리 누림 미리 누린다 뭐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꿈을 꾸라 24시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라 24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생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23절 1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가이사 앞에 로마도 정언하야 하리라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계속 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 로마 보고마를 위해서 미리 누렸어요 은약자고 안됐지만 결국은 사형당이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이루어졌어요 죽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자의 손을 움직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의 손을 움직여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셨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겁난 힘이 있죠 하나님 손이 움직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기도다 그래서 뭐랬어요 기도가 뭐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입을 크게 잃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너 입을 크게 열라 한번 묵상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어렵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남들은 다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해 수단 방법 다 쓰니까 기도해놓고 수단 방법 다 써 그럼 기도한 거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봐야지 그러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한 건지 내가 한 건지 저 사람이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게 감사가 없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뭐냐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는 무슨 말이냐 미리 정복 미리 정복 그런 말이었어요 이미지 무슨 이미지를 말하느냐 현실화의 응답을 맛보는 통로가 되어라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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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약 붙잡은 기도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판이 됩니다 은약 붙잡은 기도는 강력한 추진력이 사도 바울이 스승세 뭐라 그랬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고 반복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기도죠 기도 기도가 깨어있는 거지요 24 25 삶이죠 응답받아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프락티스 이 프락티스가 시련이죠 시련 이 프락티스는 뭐예요 미리 성취 오직 유일성 대창조 이게 뭐예요 영적 파워죠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2, 3, 7 나라 작품 남기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빌리포 3장 14절에 바울이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 게 남녀 전도회를 보면 달려가는 것 같아요 딱 마음에 들어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어요 이래야 돼요 청년이 보면 거저부터 4천몇백명 지금 돌아오죠 그러니까 막 온라인으로 영접시키고 난리입니다 요즘 청년도 그런 게 없거든요 훈련시키고 목숨 걸고 지금 헌신들 하고 있지 모든 기관 부수들이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기관 부수들 현장 캠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자 2, 3, 7 리더 비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2, 3, 7 마인드 각인시켜줘 없어서 기도하세요 2, 3, 7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게시록까지 2, 3, 7 마인드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잖아요 땅을 다 정복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복에 권위될지라 이 세계보험이 되니까 복에 권위될지라 창세기 20장 18절에 내 시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마태봉 24장 14절 마태봉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정은되어야 하니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아직 한참 멀었어요 미전도 종족이 오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막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로 보면 기억해야 될 게 마태봉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41장 8절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지상명의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성교 마인드가 내 가슴에 불타게 하였죠 없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찬양했잖아요 부흥의 불길이 내 심령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좀 없어서 이 영적 흐름에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막 노예 세상에 잡힌 포로 속국 다 해방됩니다 이거 이거 안 하면 여기 잡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중해서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가며 하나님 도와주고 자기들이 딱 잡혀 그냥 사단에게 잡혀 자기 거 자기 거 내 거 내가 가다가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전부 다 노예 속국 됐잖아요 하나님 영적 파수군이 되게 하여 좋소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237 237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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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 성교진을 가슴 내 품귀에 품게 하여 품게 하여 그게 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2,3,7,5천 얼마나 넓게 열라 더 이상 널 열게 없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넓게 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스케일 아니곤 못해요 하나님의 스케일 속에 결론 이런 말이었습니다 부지 부 각자 부지 부각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지 부각자는 말은요 자신이 앞서가는지 뒤처졌는지 알지도 못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도 안 돼 알지도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을 가르쳐서 부지 부각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니 해도 몰라 영적 감각이 전혀 없어 부지 부각자 그 다음에 후지 부각자 후지 부각자 후지 후각자 후지 후각자입니다 부지 부각자 후지 후각 후지 후각자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할 때 뒤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 은혜를 받고 가면 그이 따라가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경험 후에 깨닫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 잘 아시죠 선지 선각자 미리 알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먼저 알고 먼저 깨닫는 사람 그리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 앞서간 사람이죠 선지 선각자 여러분 우리 남녀 전도에 우리 회장 여러분 하나님 나를 회장을 뽑았다 하나님 실수였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내게 직분 주었는데 하나님 실수였냐고요 나를 회장으로 세운 게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 보고 주신 거예요 능력 없는데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하나님 영적 선지 선각자가 되기하여 조옵사사 그렇게 기도하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 저는 기도했다니 늘 반사 교사를 맡다가 하나님 내 반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일까 다섯 명이 어떻게 데리고 내가 보통 한 자리 숫자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자리 숫자 넘는 반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사단이 이렇게 묶어놨는지 그거 내가 다섯 명이 하나님 이 다섯 명 데리고 내가 교사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반을 부흥시 그래서 기도한다 싹 탁구 축구 애들 남학생들이니까 축구 야 축구 한 팀이 몇 명이냐 열한 명 그러면 한 팀 우리 한 팀 되려면 몇 명이셔야 돼 다섯 명이요 야 너희들 한 놈씩 더 데려와 다음 주 데려오면 내가 오천 원 그때 유니폼 오천 원 했어요 등본에 번호 있는 거 오천 원 있다가 사줄 거니까 우리 축구하자 그 이놈들이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데려왔어 그럼 내가 유니폼 딱 사줬어요 그럼 딱 손가락 왔어 야 상대가 몇 편이냐 열한 명이셔 다음 주에 한 명씩 더 데려오면 내가 유니폼 오천 원 같이 진짜 시합하자 진짜입니까 진짜들 2주 만에 이십이며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아시겠어요 나는 늘 기도하고 어르신도 기도했는지 아세요 3일 금식 했다니까 직분을 교회에서 맡았다 그러면 나는 3일 금식이요 그때 일을 첫 주에 받았어요 3일 금식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성격이 뭐 이거 대든 안 대든 그냥 자리나 차지 앉아가지고 뭐 뭐 부장 소리나 듣고 앉아 나 그거 못해요 내 양심상 이거는 정글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께 어느 부스든지 맡으면 오늘 주일학교 부장을 하는데 하나님 내 부장 맡한대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이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부흥을 쓰게 되겠는데 부장 맡겨주시면 내가 이거 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안되겠습니까 전도사님 설교도 하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교사해야 하는데 다 뭐 안 하면 전도사님 메시지 그러잖아 하나님 기도하는데 너 부장 너 헌신해 희생해 어떻게 희생하지 허신해 그래가지고 좋아 이렇게 딱 제의를 주더라고요 여러 번 교사회 하면서 여러 번 한 반에 열 명 딱 차면 제가 그 교사회 매주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10만 원씩 내가 저 애들하고 놀 수 있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20명 차면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30명 차면 30명 출석 부르고 그날 거기서 30명 30만 원 50명 50만 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날 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먹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교제해서 애를 끌어모으세요 딱 선포했어요 그 날은 이제 주일되면 돈 딱 준비하는 거예요 양쪽 그 당시 5천 원짜리가 컸습니다 양쪽 5천짜리 양쪽 두 개 딱 두 답을 넣고 100만 원이잖아요 딱 그럼 애 딱 봅니다 보면 교사들이 말해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70년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막 그걸 80 몇 넘어갑니다 70년 80 79년 80 넘어간 그렇게 막 그러면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50명 한 반에 50명 오기 남미연 선생입니다 그 남미연 선생이 뒤에 이제 침례교 목사 3호 됐다는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일 먼저 50명을 한 반에 50명 한 반에 50명 되니까 안 그래도 좁은 그 교육관에 들어갈 자리가 밖에 나와 나와가지고 출석부 출석부로 다 시간 다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오시면 딱 끝나면 50명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매주 그러니까요 150명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딱 7월달에 하잖아요 방학 끝나면 7월 중심에 하잖아요 딱 끝났을 때 얼마 됐냐 350명 되었어요 딱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난 1년 이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의자 다 드러내 서치료풀 다 까라 통로 하나만 놔 꽉 차 그래도 100명이 못 돌아와 시흥록에 100명이 못 돌아와 계단에 쫙 앉아 장로 둘이 있었어요 왜 애들 안 들어가 자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렇게 부흥이 초등부가 부흥되는데 잘 못 들어가니까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장로 둘이 교회를 안 짓는 거예요 둘이 다 월급재해요 그러니까 안 짓는 거야 이렇게 뭐 학생들이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짓자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는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신학 갈라 했습니까 상상도 안 했던 눈에 눈꽃만큼 0때면 0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허시는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평생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맡았다 그러면 입에 막 끝없이 나온다니까 내 입에서 말이 내가 절제 안 하면요 물어봐 찍 건드려보세요 내가 무슨 말이 안 나오는가 당에 내가 재정 부장했잖아요 재정을 딱 받았는데 이거는 이거는 또 다르더라고 재정 재정윤장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뭐 그때 소량교회 부정교회 무사지 제일 큰 교회들이 뭐 5% 경기 변동에 가서 10% 이러고 있을 때 내가 딱 2억 4천이야 이거 예산이 근데 4억 8천 딱 때려버렸어요 정필도 목사님 너무 아니 작전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냐 목사님 이게 성교회 됩니다 김 바울 바울의 집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조동진 목사님 하는 성교사 후보성들 그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금요일날 간정식이 가지고 막 성교 헌금대하들 헌교하들 이래가지고 성교하는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2억 4천 예산 그때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돈이 근데 그거를 막 4억 8천이 넘었다니까 뭘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제일 힘든 나부터의 이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 이렇게 기면서 나를 하나님 직분 축복 기대도 하지 마세요 뭐 어디 하나님 어디 기벤드 테이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드리고도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아멘 절대로 동기 가지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 이자 낳아주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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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아주는 그런 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투자자입니까 하나님은 정권회사 회장입니까 잘 그러지 마시고 내 은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어요 그렇게 의지나다 보니까 내가 개척을 교회를 하면서 내가 단통 십은 한 장 받았습니까 개척하면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차 타고 헌금 10년 동안 십은도 안 받고 일일이 했잖아요 예원교회가 강설 5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자존심 건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가 다 받쳐 버리고 사골세 살았지만 내 자존심 상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골세 사는데 티코 타는 게 내 자존심 상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열등의식이 내가 자존심 상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사골세밖에 안 돼 아니요 다 덜이고 목동 앞부터 팔아 받쳐 버리고 내가 사골세 갔는데 아니 좋은 차 다 받아 받쳐 버리고 티코 탔는데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지 자랑스럽지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어린 하세요 잠버리 굴리면서 계산하지 말고 어린 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하신다니까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237 나라 237 나라 치우스미 떼기하여 조업사사 지금 오늘까지 함께 계실 저라. 아멘.